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21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세 번째로만은 연속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전북,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8도, 대전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5도,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